안녕하세요. 친구랑 비텍스코 하이네켄 투어 가려고요. 저희는 티켓을 예매해 왔어가지고 바우처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. 하이네켄 저쪽이요? 이건 전망대만 가는 건가 보다. 하이네켄 여기구나. 따로 입구가 있네요. 저쪽으로 입구가 있네요. 스카이덱과 하이네켄 투어. 원래 6시 반 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풀이고 여섯시 거로 하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미 어둡대요. 지금 5시 20분이니까 올라가서 한 30분 정도 해지는 거 보고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이제 49분까지 올라가서 뵙을 먼저 볼게요. 49분? 5시 50분. 이 시간에 5시 50분. 하이네켄 투어 가면 딱 1시간. 이 곳은 하이네켄 투어. 49분, 60분. 60분. 감사합니다. 쿠폰 하나. 한 잔 먹고 한 잔 마시고 잔에 이름 새겨주고 잔에 과자 주는 거구나. 그래서 맥주를 총 3잔 먹을 수 있대요. 맥주를 총 3잔 먹을 수 있대요. 그냥 보면 되는 거구나. 안녕하세요. 하이네켄 투어. 하이네켄 투어. 5시 50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이네켄 투어. 여기가 전망대층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. 일단 한 바퀴 둘러볼게요. 저쪽에 여기 벤탄시장. 굵은색 지붕 있지? 낮은 거. 코카시마야 옆에. 왼쪽에. 저게 벤탄시장이고 금산은 지하철도 있고 있는 거야? 위에는 뭐가 있는데? 위에는. 50층의 카페이요. 옆까지가 1군이야. 강 건너서 왼쪽편이 4군. 4군에서 더 멀리가면 7군 나오고. 이 건물이 지금 한 7, 8년 정도 됐는데 짓다가 망해가지고 회사가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. 지금 이 건물이지? 지금 이 건물이지? 이 건물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건물인데 이게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. 저기 제일 높은 빌딩이 랜드마크 81이고 저 뒤쪽이 2군이에요. 여기 올라오니까 한 바퀴 다 모일 수 있어서 좋네. 호치민 시청사에서 쭉 오면 광장이 있어요. 서울로 치면은 광화문 광장 같은 축구경기 있을 때 응원하고 하는 곳이 여기에요. 슬슬 해지는 쪽으로 가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지는 게 안 보이겠다. 지금 너무 뿌해가지고 그치? 안 보여. 어 근데 저쪽으로 지는 것 같긴 한데 보이진 않을 것 같네. 이제 랜드마크에도 불이 들어왔네요. 이제 랜드마크에서 일하는 곳은 그래서 9시까지 스스코다스트로 저희는 총 4시까지는 명신히 이 노래와 이름을 만들어보입니다 지금 1.5시까지는 체크 그 이름을 tab고 따로 바다다시피 이렇게 좋습니다 한 번쯤은 5시까지 1.5시까지 배우는 패스코다스트로 이는 공식을 공정합니다. 제 7th Gen. 뉴스 입니다. Mr. Henry, 한글쌤 한글쌤 한국의 한글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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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오지러워? 난 이 VR이 안맞나봐 난 오지러워가지고 바로 벗었어 다른 층으로 이동하네요 baru 전문에 따라서 섀도르는 그릇이 출근을 옮기고 두 방어로 타고 아까 먼저 타고 타고 설정한다는 방어로 이동해서 이런 방어로 타고 2 x 1 1.. 나와요 paul 잠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개? 2개, 2개 괜찮잖아, 이거 2개 안녕하세요, 제앤에 눈민입니다 검베, 검베 가만히 네, 가만히 가만히 다같은데, 맘? 이 시간에 정말 행복해 네, TV에 가면 자, 모두가 2개의 비율이 2개의 비율이 1개의 비율이 1개의 비율이 1개의 비율이 5개의 비율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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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, 한번에 1개의 비율이 2개의 비율이 2개의 비율이 2개의 비율이 3개의 비율이 1개의 비율이 4개의 비율이 3개의 비율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몇 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 움직이더라고요 투어하면서 중간중간에 밖에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망대처럼 밖에는 다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이거 맘에 드네요 여기서 맛있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전템님들 까지구나 여기는 BF1 BF1 BF2 We have halogen draps Alumin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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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umin咽 Alum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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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시원하네 diferen 1인당 얼마야 25만도 2,000원 1,000원 1,13,000원 수납 1,000원 괜찮지? 어제 랜드마크랑 거의 비슷한 거 그렇지 우리 랜드마크 가서 칵테일 한잔 먹었는데 13,000원 나왔는데 근데 여긴 13,000원 내고 전망대 보고 대충 구경하고 맥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훨씬 가성비는 좋네 물 이렇게 지우는데? 물 이렇게 지우는데? 채추병으로 지우는 줄 알았더니 한 모금만 마시러 놨어요 만족스러운 거 평가하나보다 만족 눌러줘야겠다 잠시만 잠깐만 이 밑에 뭐가 있는가? 뭐가 들었지? 캔도 있어 캔? 이거랑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구나 좋네 캔 하나에다가 병까지 주네 가성비 쩌는데? 이거 그냥 손해보고 만족 그러니까 이거 손해보고 장사하네 단순히 하이네킨 홍보 진짜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야 암튼 이렇게 하이네킨 투어 잘 보고 왔습니다 재밌네요 재미도 있고 전망대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가성비는 아주 최고인 거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시 모호